안녕하세요 생활의 지혜를 알려드리는 꾀람지에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욕실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샤워하고 나서 이 상태 그대로 두고 몸만 쏙 빠져나오시나요?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면 아무리 환풍기 오래 틀어도 욕실이 잘 마르지 않고 물때도 금방 생기고 타일 사이 줄룬 부분에 때가 껴 금방 지저분해진답니다 욕실 바닥에 때가 끼면 청소가 힘드니까 돈 들여서 줄룬 시공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줄룬도 습기 관리 제대로 안하면 그 위에 물때가 끼거나 떨어지기도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수증기까지 더해져서 습기가 엄청난데요 이 상태로 욕실이 습하다고 문을 열어두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습기가 온 집안으로 스며들어 집단체가 눅눅해져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일단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고 나면 이렇게 비눗기가 바닥이나 벽면에 남아있겠죠? 이대로 방치하면 뜨거운 공기와 사람 몸에서 나온 단백질이 만나 세균과 곰팡이가 순식간에 번식한답니다 먼저 찬물을 틀어 벽면부터 식혀준다고 생각하고 뿌려주세요 벽면을 다 하시면 바닥 부분도 아까 남은 거품과 때를 쓸려보낸다 생각하고 찬물을 뿌려줍니다 여기까지만 해줘도 더운 공기는 모두 식고 바닥에 지저분한 것들은 없어져요 이제 물기 제거기인 이 스키지를 사용해 물기를 벽부터 쭉쭉 긁어주시면 돼요 벽을 먼저 끝내고 이어서 바닥 부분도 스키지로 긁어주세요 밀려오는 물 보이시나요? 저 물은 양이 너무 많아서 단순히 화장실 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 튼다고 해서 금방 마르지 않아요 스키지로 바닥에 있는 물기까지 한 번씩 긁어주기만 해도 90%의 물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욕실에도 효과적이니까 꼭 해보세요 찬물 뿌리고 스키지로 긁어주는데 30초면 충분해요 거창한 청소가 아니라 씻고 나서 딱 30초만 투자해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주면 보기 싫은 분홍색 물대, 타일 사이의 검은대를 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 스키지는 여기 이 자리에 걸어두시면 깔끔해요 이 스키지는 천원 정도 하는데 가격도 참 착해요 그리고 나올 때 환풍기를 꼭 틀어주세요 환풍기를 틀 때는 문을 닫고 틀어야 스키 제거가 더 잘 된답니다 환풍기는 냄새 제거에도 좋지만 스키 제거에 최고예요 물론 창문이 있다면 환풍기를 돌리면서 창문도 같이 열어두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평소에 이렇게 욕실을 관리하신다면 스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죠? 샤워 후 딱 30초 투자해서 야무지게 욕실 관리하고 힘들게 청소 따로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생활도 훨씬 편리해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